랩놈들어놔 이거 어떻게 올린 양파 이거 불 어떻게 올려? 이거? 응 이거 여기 돌려 이거 돌려 응 저요? 응 청담이요 지금 저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아 좀 얇아? 네 출연하실래요? 이거요? 네? 그 피지컬 갤런 네? 밥은 현미밥 먹어요 이거 해줘요? 그러면 그 데워먹는 거예요 네 몇 명이야? 900만 800 와 개많이 먹는 시간에 저는 지금 양파를 이걸 뭐라 하지? 양파 굽는다나? 어 양파를 굽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빨리 안 구워 구워지면 기름이 된다? 네 그러면 안 돼 이 형지 들어왔어 잠이 안 올 때는 양파를 먹어야 됩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양파를 먹어야 됩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양파를 먹어야 됩니다 이걸 누르고 양파를 빨리 돌려 응 고로 하자 구는 개쎄 오케이 고로 해야 빨리 익지 오히려 태워서 먹어야 더 맛있게 오히려 태워서 먹어야 더 맛있게 이거 안 돼 양파에 집중이 안 돼 너가 이거 돼 이 시간에 양파 볶는 사람은 처음인데 양파가 진짜 맛있다 엄마 이거 양파 얼마야 나에 좀 내야 돼 물을 내야 돼 texto 와 근데 이랬어 맛있어 이거 봐 진짜 맛있지 사람들도 맛있어가지고 나 물 좀 나트 혼물 내야 돼 물러 빗고 있어 물 넣어? 물 넣어 물 넣어 깜빡깜빡깜빡 왜 이렇게 안 입고 이거 오 꺼졌어 꺼졌어 거의 갈색돼서 먹을게 오 냄새 계속 미쳤어 여기 간장이나 이것만 넣어서 먹어야 돼 참소스 참소스 있어 살짝만 넣자 당이 들어가 있어요 칼로리가 안 적혀있어 아 이건 상관없어 야 이거 진짜 한 방울 뿌려 한 방울 뿌려? 한 방울 진짜 한 방울 많이 넣으면 나 이거 못 먹는다 엄청 엄청 이 정도면 한 방울 더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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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나가지 와 또 또 넣을까? 이거 냄새 왜 이래? 소스가 너무 설탕인데? 얼마나 넣을까 안 돼 안 돼 색깔 너무 꺼졌다 마무주걱이요? 엄마 이거 그건데 이거 고침 주걱인데 고침 맞습니다 나무주걱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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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여기 집에 있겠지 야 완전 맛있겠다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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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한거인데 물 밑에 파티를 다 섞여줬어 죄송합니다 새로 사추면 돼 끝 다 있어 이거 푸푸할거니? 그랬죠? 아 여기 뜯어냈죠 진짜 기접시 어디에 있어 그릇 나 몰라 여기 여기 밑에 두 번째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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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어 그릇 더 돼 더 돼 맛있어? 응 개맛있어 참소스에 힘이 참소스 안 된다니까 진짜 너가 좀 오시랍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 바디 프로필 얼마 안 남았어 며칠 남았대? 20일 그냥 설탕 하나도 안 돼 설탕 하나도 안 먹어? 네 네 어떻게 들어 야 멜로우 사냐 너 어떤거 못 꺼? 네 불 끌게요 어디가 어떻게 꺼요? 이런가? 숟가락으로만 그냥 폭풀어 나 젓가락 챙겼는데 아 그래? 응 불 끄는다 불 꺼야 된다니까 아니 옆가노만 엄마 여기 불 어떻게 꺼? 위에 오른쪽 출발 이따 삭기마스 이따 삭기마스 알았다 알았다 예 예 와 개맛있다 야 엄청 맛있어 나 한입 먹을래 먹어봐 참소스가 영양성분인지 모르겠어요 합법적 야식 우유 우유 대단하다 하는데 뭐가? 양파 대단하다 고정 아 나도 한입 먹을래 근데 양파 진짜 달아 맛있지? 그래 양파 안 먹으면 문제 있어 참소스 당뇨 엄청 많은데 치팅데이 아 몰라 내일 운동 열심히 한 데이 근데 이거 뭔가 단맛 날 것 같이 생겼는데 싱겁다 기가 막힌데 근데 이영지 특징 양파 실험 양파 실험 하루 종일 양파먹고 새벽 4시당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단음식이 구운 양파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돼 제로 콜라 내가 먹을 수 있는 단음식 차 타면 양파 얘기하고 운동할 때 양파 얘기하고 근데 양파를 안 좋아하면 정말 크나큰 손해입니다 양파를 맛있어 하는 것은 양파는 뭐에 좋죠? 항암 효과도 있고 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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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게 해준다 근데 양파를 양파를 안 좋아하면 손해다 양파 안 먹는 사람 돌연본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양파를 왜 서브웨이에서 양파를 빼고 먹는다? 그건 서브웨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서브웨이가 아니라 에어플레인 아니면 택시, 버스 죄송해요 양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지게 원슈타임으로 공연을 한다니까 또 이제 꼭 재밌게 하고 원슈타임으로 해주세요 원슈타임으로 해주세요 아니 근데 영지야 왜 넌 양파에 양파 얘기를 하면서 꼭 양치 얘기를 함께 하니? 양파를 엄청 많이 먹어도 양치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? 그리고 양파를 많이 먹고 양치를 한 다음 혀 클리너까지 깔끔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냄새가 안 납니다 영지가 양파를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? 여러분들 그리고 양파가 이렇게 구우면 달달하잖아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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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맛 밖에 없어 그냥 단맛 밖에 없어 양파 냄새 안 나 왜 너는 양파 너는 양파를 왜 안 먹니? 양파 좀 그만 먹어 이 새벽에 양파를 야 오후 4시인 것처럼 양파 먹는 사람 어딨어 야 너 양파 좀 그만 먹어 양파 인간아 너 그래서 머리도 적양파로 한 거야? 적양파 색깔로 딱 물 잘 들였네 너랑 머리 색깔 똑같아 왜 따라해? 그러니까 부러면 부럽다 말하지 왜 따라하고 난리여 너 땜에 나 내일 염색하잖아 레원아 어? 막막하다 하루에 시작도 너고 하루에 중간에도 너가 있고 중간중간 일도 너랑 하고 프로젝트 너랑 하고 운동 너랑 하고 밥 너랑 먹고 밥 얘기 너랑 하고 밥 그거 쬐깐 쬐깐하게 미장에 간에 규별도 안 차는 것만큼 밥 넣으면서도 그거 탄수화물 비율이 어떻고 지방 비율이 어떻고 단백질 비율이 어떻고 그걸 하루 종일 그냥 얘기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양파 먹으라고 종용하지 양파 왜 안 먹냐고 보채지 내가 헬스트레이너가 주변에 몇 명이냐 너 포함에서 야 아이고 인간아 내 인생의 삶의 고비가 지금 너랑 함께 있다 자기 직전에도 네 얼굴 보고 네 양파 먹는 모습 보고 아이고 인간아 양파 인간아 너 내일 껍질난다 몸에 너 내일 껍질난다고 몸에 나 할 말 없다 레원아 안녕 한번만 들어줘 한번만 어떻게 자기 말만 보고 나가는 어떻게 자기 말만 보고 나가는 난 또 이 나가는 사람들을 시켜보면 양파를 먹어야 돼 이 사람들은 나의 내가 양파를 먹고 있는 것을 왜 보고 있을까 옷을 먹는데 점점 나가실 거야 내가 양파 먹는 것을 보면서 양파는 구워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속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들 양파 지금 하나 다 까서 다 먹었고요 다른 게 당기실 때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우리 양파를 먹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양파가 정말 맛있습니다 꼭 다들 일일 일 양파 하시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하루에 양파를 하나 먹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양파를 맛있게 하나하나 저 이제 가겠습니다 이 형지가 만들어 놓은 이 상황 도망 도망가자